어이 한 번 뜨실? 아아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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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! 아 너무 까불었다. 아 안돼! 제발! 아 조금만! 조금만! 아 조금만! 뭐 안돼! 아 또 그래 무시하지 마라! 안돼 아파! 안돼 나 또 못 나갔어. 머리 벗겨진 할머니다. 야 근데 여기 동전이 없네 원래. 시작할 때 동전 나오는데? 할머니가 한 번 여길 오지 않을까? 이번 살인마도 살짝 응애 느낌이? 저 살인마로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. 이걸로 테스트 해보고 싶다. 왔다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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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이 못 넘어와 할머니. 난 넘어가. 할머니 안돼. 당신은 안되고 난 돼. 살인맛 느낌이 응애인데.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. 나머지 팀원들이 알아서 조교 교육 해줄 것 같네요. 애들 환불한다고. 아이 근데. 저 그냥 아무도 안 했는데? 그냥 이런 거? 할머니 그건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? 아이핳's prophet. 할머니. 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. 어 안맞아. 칼로 던질 줄 알고 바로 변신. 유빈. 애들 환불한다고. 할머니 여기 못 와. 할머니 여기 못 때려. 할머니 못 넘어온다니까. 내가 이미ni 테스트 했어. 안 돼! 난 다시 이러리 왔어. 여기가 이제 뚜벅이 지옥코스 1번 지옥코스 제1장 누군간 구해주겠지 나 아니어도 아 가야겠다 오케이 출동 갑니다 갑니다 결국 할머니 캠핑을 선택했군 하지만 어림도 없지 자 이거는 그냥 문 닫아요 이러면 끝이야 도망쳐 스톱까지 먹여줄게 나 할거 다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뽕 여기를 제가 돌릴게요 내가 문 썼으니까 아니 왜 제가 악마 아니 살인자는 저쪽이고 저는 생존자인데 왜 제가 악맙니까 여러분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살인마는 저 양반이에요 제가 아니라 저는 선량한 발전기 돌려서 탈출하려는 생존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 오면 나한테 오네 칼 피하고 칼 깔았네 그럼 나 일로 가야지 칼 깔았네 그럼 나 일로 가야지 아 나 일로 가야지 어 나 일로 가야지 어 일로 가야지 아 나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아 어떡해 나 일로 가야지 어 저기다 가졌다 뚱뚱뚱 도망가야지 이번엔 다리 위로 가야지 변신 풀어 맞겠다 이거 변신 풀어서 벽차 좁혀준 다음에 아하하하 아이고 아프겠다 어떡해 머리 아파 보여 어우 내가 다 아파 어우 내가 다 아파 아 근데 쓸쓸 나도 이미 피체 Оч victories 아하하하 아 아파 체력팔 감았어 아 근데 이 정도면ında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축축축축축축축 와 인정 아이템만 풀칸이었으면 진짜 오늘 환불 사유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쉽다. 아니 내가 어그로를, 내가 얼마나, 아니 왜 안 돌아가 발전기가? 다들 뭐하는 거야 지금? 잘했어. 어우 잘했어. 아유 요런, 요런 이쁜이들. 아유 이쁜이들 돌리고 있었구나. 아유, 몰랐네. 잘했어, 잘했어. 아 나 이거 잠깐만, 이거 일단 템퍼밍 해야겠다. 버그 걸렸다는데요? 구경 가야겠다. 뭐야 무슨 버그야? 아이고 아이고. 그니까 나 따라서 여기로 함부로 들어오면 낀다니까. 선생님 내가 얘기했잖아, 여기는 뚜벅이가 못 다녀. 저 살인마로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긴 한데. 그니까 오지 말라는 길을 다니니까 끼는 거 아니야? 맞아, 아니야? 어? 앞으로 교훈 삼아 배우라면, 어우 씨. 동물, 누가 디자인했냐? 아 진짜 웃음벨이네 이거? 아 어떡하냐 진짜, 야 안 뜨럽다. 아.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나 이거 내가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. 이게 스톱 먹이면 한 번 나와지지 않나? 됐다! 어 안 되네. 아, 아, 쏘리. 미안. 안 되네, 미안해. 어 안 되네, 까비. 아이고 안 되네. 야 근데 그래도 저거 뭐냐. 밟는 그거 감촉은 좋더라 야. 아니 왜 나한테 뽁큐 날리는데. 아 아니, 아니 왜. 아 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. 진짜 화 잔뜩 난데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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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할텐데? 내가 이거 나가야 레전드다 잠깐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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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와x2 아니 뒤로 넘어와서 그냥 살리면 돼요 선생님 뒤로 넘어와 그냥 이 더블점프해서 넘어온 다음에 살리면 돼 지금 지금 빨리 빨리 넘어와 골로 넘어와 점프를 뛰어서 넘어와 제발 나 속 터져 빨리 제발 나 진짜 나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듣는데 아 잠깐만 아 니마 내가 꺼내줬잖아 아 아 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 원코인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도와줬잖아 당신 빼내줬잖아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거는 이거 애초에 좀 상도덕에 어긋나잖아 맞아 아니야 어? 설마 들어다주나? 야 역시 당신 믿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걸 살려주네 나이스 땡큐 방구 고마워 이 은혜 잊을게 아니 잊지 않을게 아 아 방금 순여였던 것 같은데 시작방구 시방 필수 저 왼쪽에 있네요 지금 살인마 오겠다 자 결심 풀고 달립시다 이거는 맞겠다 잘못된다 자 쭉 달립시다 자 여기서 심리전을 걸고 안되지 여기서 스태미나 다찰때까지 기다립시다 자 스톱 매기고 방구 한번 방구 한번 방구 한번 저 오른쪽에 있네 저 뒤에 아마 저거 저주 걸고 일로 올거야 저주 걸었죠 오죠 자 이거는 여기서 시간을 뻗겨주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작은 걸로 변신을 한 다음에 눈 닫고요 자 스턴 걸고 방구 한번 껴주고 자 그 다음에 망객존 입장 얘가 여기까지 올라나 모르겠네 근데 일단 저거는 견제 맞아서 힘들 아아아아 결국 또 한 명의 살인마가 강제 종료를 시전했습니다 할머니네요 그냥 나는 무시 안해 그냥 저쪽만 따라가는구나 오히려 좋아 꺼비 아 캠핑중 오케이 아 저 판단 너무 멋있어 당신의 의지 확실히 이어받았습니다 나밖에 수리 안하고 있다고요? 가망 없음 가망 없음 가망 없음 살려야겠다 그냥 차라리 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거 차라리 가망 있는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게 나아 내가 맞자 아깝네 지렸죠 오케이 어림도 없지 어디에 어? 어? 또 해봐 아우 아깝다 쏘리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늦었다 아 까비 아 그러네 그냥 버섯으로 돌아만 다니네 아니 저 그럴 거면은 그냥 그 산책 시뮬레이션을 하셈 왜 굳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돼 미안한데 내가 어그로를 해야겠다 아깝다 아 이게 맞아? 칼 안 던지나? 던질 법한데? 그냥 발전기를 돌려야겠네요 그래 쟤는 그냥 버리자 쟤는 캠핑하라 그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득이야 야 아군이 그냥 살인마 위치 브리핑 다 해주고 있는데 흐흐흐 야 이거 옵저버가 있는데? 든든한데 이거? 오케이 자 가보자 해보자 저기 있네요 간다 역사를 쓴다 이거 간다 역사를 쓴다 이거 저 뒤로 갔거든 존버할게요 여기 잠깐 존버하자 한번 찍고 갈때까지 기다리자 내가 기필콕 하늘 푼다 자 기다려 얘가 지금 채팅으로 어그로까지 끌어주고 있어 마치 적 있는 것 마냥 한번 또 온다 이제 문만 따고 나간다 한 번 더 버팁시다 이거 봐 채팅으로 지금 살인마 헷갈리게 하고 있어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린 함께 싸우는 거야 우린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고 있어 좋아 좋아 좀만 더 좀만 더 3분 3분 제발 그렇지 우린 함께 싸우는 거야 보이지 않아도 난 알아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오케이 설마 이걸 와 진짜 트롤로 데리고 나가버린다고 와 함께 싸웠다 아 행복하다 지지 와 이걸 나가네 레전드 아 최고였다 그는 최고였어요 프롭 나이트 최고의 파트너였다 지지 아 아 아 아 하지만 그와 적으로 만났다면 어떨까 오늘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적 자 한번 볼까 안타깝지만 이 게임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선생님 아 저게